감 좀 봐라, 감. 유진아. 감 따주리? 감 따줄까? 이거 어떻게 따. 이거 뭐 이게 있어야 되잖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나무도 탁 따야지. 이거 빨래 장대 거리인데 어떤 게 익었을까? 가만 있어봐. 난 여기 여기 열린 게 좀. 이거를 똑 닦아? 한번 해 볼게. 얘를 딱 까볼게. oraz. 이렇게 가지 가지 다 따는 거 확실해요, 선생님? 몰라, 나도. 이거 한 번만 더 받아봐. 간단히 다 느껴져. 너 이상해. 방향이. 이리 와. 여기요? 이리 와. 받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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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다. 안 되겠어. 검색해. 검색해봐. 간단한 법. 간단한 법. 이렇게 위험하게 딴다고 다들. 이러면 뭐가 위험해. 감 따는 법. 물어봐. 가지채 아니면 간만 따는게. 요즘에는 영상으로 이렇게 나와. 딴딴딴. 시골에 감이 주렁주렁 달렸어요. 이른 아침 감을 따러 갑니다. 어린아이도 쉽게 감을 딴다는데. 감이 매달려져 있으면 비틀어 가지를 부러뜨리고 감을 받는 사람이 대나무에서 가지를 빼야 돼. 뭐라고? 이인일조로 하는게 맞대. 부러뜨려야 된대. 부러뜨려야 된대. 그래. 가죽에 핑글빙글 돌려서 감에서 떼주면 됩니다. 정말 감 따는건 힘들군요. 좀 댓글을 가겠습니다. 정말 힘들군요. 우리 유진이가 나보다 둘 더 믿네. 알았어 알았어. 감은 이인일조로. 그래서 어떤 걸 할까? 여기가 익었어. 내 얘기는. 얘 잘 익었다. 얘 잘 익었다. 얘 잘 익었다. 맞지? 진짜. 뭐 어떤 거 따주리. 다 잘해. 이게 뭐 골라봐. 내가 저 높은. 나? 저거 저거. 딱 익는 거 따줄게. 이거? 그래? 세상에. 진짜. 받아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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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익은 거 익은 거 딱. 가만. 집어넣어. 사이가 이렇게 껴서. 아니 그 뒤로. 뒤로 껴야지. 가지만 떨어지지. 저 높은 데크 한 번 따 봐. 그렇지. 저기 저기 저거. 그렇지. 됐다. 우와 잘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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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와 잘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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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와 잘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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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야 빨래줄 없으면 계속 맞을 판이야. 이 빨래줄이 생명줄이다. 너한테 몇 번 맞을 뻔했어. 잘했다. 잘했다. 왜 사이 내 손으로. 잘했어. 그렇지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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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